네 안녕하세요 빨간 조끼 입니다 떠먹여주는 방송 빨간 조끼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5탄 5탄이 빨리 왔죠 이건 시간제한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빨리 올려 드려야 돼 가지고 시간제한이 뭐 이달 말까지만은 미리미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1인당 CU 멤버십 25만원 그리고 기사 등등 쿠폰 천원 천원 뭐 찌그러기들 있죠 네 뭐 CU 멤버십은 CU 편의점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CU 편의점만 쓸 수 있는데 뭐 이게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럴 수 있지만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음 약간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요 이거는 부지런함 부지런함이 뭐냐면은 일단 내용을 좀 보죠 자 여기는 CU 홈페이지죠 CU 인터넷 네이버에서 CU라고 검색하면은 편의점 CU라고 하면 나오구요 네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 이 화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포켓 CU라고 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요 포켓 CU죠 CU 앱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설명상 편의를 위해서 컴퓨터에서 설명을 하는 거구요 네 포켓 CU를 다운받으면 이런 비슷한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어 이벤트 메뉴로 가죠 이벤트 우리는 항상 이벤트죠 네 이벤트에서 이렇게 쭉 내리면은 네 쭉 내리면 맨 앞에 자 1% 적립금 1만원 상품권 받기 삼성증권 제휴통장 프로모션 있죠 네 투자전 설명청취 원금설신 가능 네 이건 뭐 매번 나오는 거구요 예 자 내용을 보면은 예 CU 삼성증권 통장 개설을 하면은 뭘 준대죠 5만원 한도에서 24개월 자 근데 5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긴 이론상은 받을 수 있는데 네 받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잘 보면은 국내주식 매수금액이에요 매수금액 매수매도 합친 게 아니라 매수만 100만원이죠 1% 100만원 100만원 하면은 만포인트 주죠 그럼 100만원 샀다 100만원 판다는 얘기죠 어제 그 1탄 1탄이나 4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KB 스타 KB 스타 단기 통화안전채권 단기 통환채 통환채로 하시면 돼요 통환채를 이것도 네 뭐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하셔도 되고 통환채로 하면 되는데 네 이거 하는 방법은 음 뭐 계속 알려드렸지만 다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를 사면 되는데 매수가 100만원 이니까 매수하고 매도하면 200만원이죠 어제 1억 했을 때 한 9,000원 만원 발생했죠 그럼 거기 50분의 1이니까 9,000원에 50분의 1이 얼마인가요 200원이죠 20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매달 만포인트씩 받는거에요 만포인트씩 매월 해외주식 안하지 우리는 펀드 안 들어요 ELS 안해요 네 결론에 이것밖에 받을 수 있는게 없어요 이거는 네 아 그리고 추가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통장 개설을 하면은 모바일 상품권 만원을 주죠 만원을 1만원을 준다 그러는데 이건 천착순 천명이에요 된지 안되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했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구요 일단 일단은 뭐 준다니까 뭐 기대해도 좋고 안되면은 24만원에서 끝나는 거죠 자 이 만원은 차주 월요일에 수요일에 모바일 상품권으로 쿠폰이 온다고 합니다 이 만원 짜리는 가입할 때는 내용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항상 해요 괜히 했다고 못 받을 수 있으니까 19세 이상 성인 남자 어 이걸 하면 CU 종합계좌와 CU CMA 계좌가 개설되는데 계좌 번호 뒤에 CU라고 이렇게 떠요 쉽게 CU 그 계좌 종합계좌에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100만원을 매수를 자 매수를 하고 내용을 계속 쭉 보면은 CU 삼성증권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삼성증권 그 CU 그 어플에서 보면은 삼성증권 통장 개설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거기를 통해서 만들면은 어 증권계좌랑 CMA 계좌가 만들어지는데 그 증권계좌를 통해 가지고 매수금액의 1% 최대 1만 포인트죠 채권 선물옵션 ELW 제외에요 ETF는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매달 100만원씩 매수를 하고 바로 팔면 돼요 그러면은 1만 포인트가 들어오죠 CU 포인트가 1만 포인트 1만원 이에요 네 CU 포인트 적립은 결제일 기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최초 1개월 4월이죠 4월은 당일부터 말일까지 금액을 해서 다음달에 한다는 거죠 한달이 좀 안되 안되니까 네 뭐 이해를 하면 되고 어 포켓 CU 계정은 익월 10일 날 진행이 됩니다 포켓 CU로 네 지급 시간은 10일 날 지급이고 지급 시간 틀리고 어 탈 회원 탈퇴하면 못 받겠죠 당연히 적립 서비스는 24개월 제공되며 정립 서비스 종료에도 매체의 번영 기준이 됩니다 정립 서비스 동안 24개월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장을 중간에 없애면 못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삼성 타 계좌를 타 계좌를 보유한 CU 종합계좌 증권계좌에서만 거래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얘기고 뭐 임원들 안되고 네 좋은거니까 지내를 안 준다는 거죠 네 이벤트 신청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본통장 발급비 CU 연계 증권계좌랑 만들면 이벤트는 자동 응모며 어 타 비대면 개설계좌 이벤트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가 있으면 안되겠죠 네 네 그 정도 내용이 그 외에 자잘한 것들은 이벤트 페이지 보면 매주 수요일 내일이죠 음 3월 3일 3월 10일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월 달에 수요일날 다음주 이번주 수요일은 진행 안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네 2만원 상품권 5천원 2만원 사면 5천원 깎을 수 있는 상품을 받을 수 있어요 내일이요 뭐 이런 짜잘한 것들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받으면 되고요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게 단골 점포 출석체크 1000포인트 주고 주고요 상품 가입 신규가입 엔트 여기 눌러야지 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아까 25만 플러스 천원 천원은 제가 적어놓은 게 그거고 나머지는 뭐 봐도 별거 없어요 네 네 그걸 받으면 되고 네 자 이거는 cu 삼성증권 네 그 cu 그 어플이죠 어플에서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내용이요 나와 있으니까 예 보면은 매주 투자금액의 1%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구요 네 다음은 매주 투자금액의 매월 투자금액의 1% 그리고 네 밑에는 받으나 많아라 그랬죠 제가 받으나 많아 하니까 참고 참고로 주의할 점은 어 핸드폰 번호 같아야 겠죠 cu 랑 어플이랑 저쪽에 했던 거 핸드폰으로 매칭을 하는 것 같으니까요 핸드폰은 같은게 좋을 것 같구요 네 어 국내 주식 매수 100만원 이죠 1% 이니까 네 100만원 하면 되고 24개월이니까 매달 초에 해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에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네 뭐 좀 부지런해야 겠죠 핸드폰 뭐 에서 문자 메시지 예약 메시지를 보내는 다든가 네 매월 1일날 어 캘린더 알람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죠 네 어 아까 봤던 내용이고 만원 천탁순이고 이거는 천명 천명이고 네 개설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죠 이거는 네 이건 19세 이상 아까 봤던 내용이고 네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되구요 그 cu 그 삼성 어플에서 삼성증권 어플에서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면 이 내용이 있어요 CU 삼성증권 네 거기서 어 가입을 하면은 CU 계좌가 새로 생겨 CU 계좌 CU CMA 그 CU 계좌를 통해 가지고 100만원씩 매달 24개월 동안 부지런해야 돼요 이거는요 네 이달에 그러면은 어떤 분은 뭐냐 저 그 15만원 받는 유진에서 받는 걸 가족분이 15분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15분 곱하기 10분 얼마인가요 이렇게 하면 225만원 인가요 어마어마하죠 저도 뭐 한명이 아니라 저도 저희 가족들 다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안되더라도 굉장하네요 네 한달에 월급을 보시네요 월급을 이거 하고 뭐 1인당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어 구독자 감사 이벤트 5탄까지 다 하면은 가족들 다 했으면은 대부분이 1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최소한 네 이번 달에 한 200만원 가볼까요 200만원 200만원 이벤트만 해서 200만원 공모주보다 훨씬 낫죠 지금 네 지금 공모주 안하는 가격으로 자꾸 이상한 걸 찾아내고 있어요 네 영상이 되엄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가입하실 때 암모 꼼꼼히 읽어보시고 하시는게 좋으세요 네 오늘도 주 아아 그리고 kb 스타 까지 알려드린 그 메모하는 방법은 kb 스타 어 어떻게 거래하는 방법은 1탄 이랑 또는 4탄에 나와있어요 일단 살기 탄 섬탈이 있나요 하여튼 일단 4탄이 확실히 있어야 네 제가 기억이 나니까 일단 4탄 보면은 중간에 kb 스타 매수하던 매도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음 삼성증권에서 하면 되겠지요 네 유진증권이고 또 유진권에 그럼 왜 삼성증권 쿠폰 안들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어이없죠 네 영상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네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다른 공모 일정이나 그런거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